투자 역사를 보면은 어떤 자산 또는 어떤 전략이 죽었다라고 할 때가 바로 딱 그때가 들어갈 타이밍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화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초급 영상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고급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봉리 20% 정도로 벌어다녀셨던 저퍼, 저피비아 전략 이게 지금 죽었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건데요. 이 전략은 100년 전부터 잘 통하는 전략입니다. 워렌 버셋뿐만 아니라 그의 선생인 벤저민 그레이엄도 저퍼, 저피비아 전략이 좋다. 이런 주식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한 1927년부터 미국 주식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저퍼, 저피비아 주식의 수익이 주가 지수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0년대 전략이 이제 죽었다고요?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한국에서도 가장 돈 벌기 쉬운 전략이 무엇일까? 그런 거를 설명해드리면은 한마디로 퍼와 피비아가 낮은 주식을 사면은 무조건 이겼습니다. 199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가 20년 동안 백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제 10분위입니다. 10분위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주식이 한국기 2천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1이 이제 그 2천개 중에서 가장 퍼 또는 피비아가 낮은 200개, 그러니까 상위 10%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가장 밑에 있는 10은 그 퍼나 피비아가 가장 높은 그 200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20년 동안 1년에 한번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그 늘 가장 피비아 또는 퍼가 낮은 상위 10%에만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은 네, 그 퍼 쪽에서는 이제 복리 18% 정도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 피비아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은 복리 16% 정도를 볼 수가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랑 피비아의 순위를 따로 내가지고 그 평균 순위를 계산해가지고 퍼와 피비아가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복리 20% 이상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었죠. 그리고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뭐 뇌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퍼, 피비아를 보고 어 이거 낮네, 이거를 사자 하는 전략이거든요. Very simple. 자, 그런데 2017년부터 이 전략이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2017년부터 한 주식이 2000개 정도 있었으니까 근데 맨날 이제 그 퍼가 가장 낮은 200개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은 네, 복리 수익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마이너스 1.3%밖에 안 나왔습니다. 피비아도 별로 안 좋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걸 보면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주식 시장의 수익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저 퍼, 저 피비아 주식의 수익도 똑같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죽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주식을 보면은 저 퍼, 저 피비아 주식이 심지어 3년, 4년뿐만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계속 죽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QR에 SNS가 등파를 했는데요. AQR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치펀드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해치펀드는 레이 달리오가 이끌고 있는 브릿지워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AQR는 퀀트적으로 투자하는 해치펀드인데 세계 2위고요. 그리고 SNS라는 사람이 이 아저씨가 이 해치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런 글을 썼죠. 최근에 5월 10일인가 썼는데 Is Systematic Value Investing Dead? 라고 썼는데 이걸 한국어로 제가 좀 대충 번역을 하면은 저 퍼, 저 피비아 같은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가치투자. 이게 죽었나? 이게 안 통하는 건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런 테이블을 올렸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랄류 스프레드가 뭐냐? 라고 하면은 100개 주식이 있는데 퍼가 낮은 30개, 상위 30%가 있고 그리고 퍼가 높은 30개 주식 그러니까 하위 30% 주식이 있는데 상위 퍼 주식이랑 하위 퍼 주식의 퍼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이런 거를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투복, PBR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PBR가 높은 주식과 PBR가 낮은 주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낮냐? 그런 거를 본 건데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1967년부터 돌려보면은 그 차이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2배 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연히 이제 고 PBR 주식이 저 PBR 주식보다 비싸고 PBR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 PBR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대부분은 4배, 5배 그쳤다는데 지금은 12배라 이런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기 보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PBR라는 지표. 그거 구린 지표야. 에이, 요즘은 그 북 밸류.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에이, 그런데 이제 PBR가 아니라 Price to Sales. 이거는 PSR.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매출. 이런 지표도 있고 Price to Earnings. 우리가 잘 아는 퍼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이익 대비 보는 그 지표. 이 두 개를 다 봐도 여기 지금 제가 100을 동그라미 쳐놨는데 100을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 저퍼. 저 PSR와 고 PSR, 고퍼.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역대급으로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100%라는 게 한마디로 사상 최대라는 거죠. 이 차이가. 한마디로 그 저평가 주식과 고평가 주식의 차이가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퍼, 저 PBR, 저 PSR을 산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죠. 한마디로 고평가된 주식이 계속 고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저평가된 주식이 제자리 거림을 걷는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희한한 거는 심지어 각 산업 내에서도 고평가주가 계속 비싸지고 있고 저퍼, 저 PBR, 저 PSR 즉 저평가 주식은 계속 죽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스프레드는 이게 지금 PBR인데 그 산업 내에서 PBR을 분석을 한 겁니다. 고 PBR 그리고 저 PBR 주식을 비교 분석을 한 건데 보시면 여기서도 대부분 차이가 4배, 5배 정도 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이제 거의 10배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PBR가 아니라 PSR 기준으로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는 차이가 4배, 5배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지금은 7배, 8배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미친 세상이네요. 이럴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2000년 IT 버블이랑 비슷합니다. 이 IT 버블 때에도 사람들이 워렌버스에서 막 비난을 하면서 다 같이 투자 이거 안 통하는 거야. 인터넷, 미래, 예아!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예아! IT, 야, 에이아, 예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렇게 고평가 주식이 계속 고평가가 되는 게 2000년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비싼 놈들이 너무 비싼가? 아니면 싼 놈들이 너무 싼가? 이것도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이 선은 또 무슨 선이냐 하면은 그 미드, 프라이스 미드를 프라이스 취입으로 나눴다. 이 초록색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PBR, 퍼어로 이제 고평가래 30%가 있고 저평가래 30%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40%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 주식과 이제 비싼 주식 그리고 싼 주식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록색이 쫙 위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중간평가된 주식이 그 저평가된 주식보다 PBR, 퍼어로 PSL이 당연히 더 높겠죠. 네, 근데 그 높은 거에 평균이 대충 1위라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1.3 정도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주식과 비교를 해서도 지금 그 저평가된 주식 그러니까 PBR, 퍼, PSL가 낮은 이런 주식들에 평가가 터무니없이 낮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보라색을 보면은 이제 고평가된 주식들이 그 중간평가된 주식들보다 비교해가지고 비싼가 안 비싼가 이런 걸 보는 건데 네, 조금 비싼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싼 주식은 좀 많이 비싼 거고 그리고 그 싼 주식 저평가된 주식들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건 무엇이냐.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퍼, 저 PBR 주식이 굉장히 싸기는 한데 얘네들이 너무 구려서 그런 거야. 수익성이 안 나와 라고 이제 생겨낼 수가 있는데 SNS가 분석해본 결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 초록색이 뭐냐면은 ROA 차이라는 거예요. ROA 차이 중에서 이제 고평가된 주식과 저평가된 주식이 ROA 차이인데 통상적으로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당연히 이제 고평가된 주식이 고평가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밝아 보이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좋거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ROA가 더 높은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과 비교해서 특춘하게 ROA가 높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NS가 종합평가를 하는데요. 자, 저퍼, 저 PBR 투자가 죽은 것인가 라고 이제 그는 질문을 했는데 저퍼, 저 PBR, 저 PSR 그러니까 소위 저평가된 주식은 역사상 이렇게 저평가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세상은 변했다. 포나 PBR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SNS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웃기지 마세요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 요즘 뭐 잘나가는 그 황 주식 뭐 페이스북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이제 확 올라가가지고 지표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SNS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각 산업 안에서도 이제 각 산업 안에서도 비싼 놈들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그리고 퍼가 낮은 이제 저평가된 주식들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싸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결론을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주식 그러니까 PBR나 퍼가 이렇게 높은 고평가된 주식을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싫어하는 주식 PBR나 퍼가 낮은 그런 주식 대비해가지고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식을 싫어하는 주식 대비 너무 비싸게 사들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퍼 저 PBR 주식이 특별히 수익성이 떨어지나 그런 것도 아니라라는 겁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양발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저퍼 저 PBR 저 PSR 주식 이런 주식들이 너무 저평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타이밍이죠. 이 기현상은 언제 해소될 것인가. 지금 이제 SNS도 당연히 이렇게 밸류 주식 저평가된 주식 저퍼 저 PBR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SNS도 매우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은 아주 오랜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애들이 깨가지고 아빠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언제 오는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자기가 좀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맨날 뒤로 돌아보면서 곧 도착해 얘들아 곧 곧이 언제야? 곧이 언제야?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NS의 결론은 타이밍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저평가주 그러니까 저퍼 저 PBR 저 PSR 이 주식들이 몇 달 후에 또는 몇 년을 컴백할지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SNS는 이 말을 남기죠. 좋은 투자란 말이죠. 수익을 예측을 하거나 마켓 타이밍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은 좋은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감히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으면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이제 투자 역사를 보면 어떤 자산 또는 어떤 전략이 죽었다라고 할 때가 바로 딱 그때가 들어갈 타이밍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1981년에 비즈니스 위키라는 잡지에서 아, equity is dead 그러니까 주식은 죽었는가라는 기사가 딱 표지에 딱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982년부터 2000년까지 S&P 지수가 10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 저퍼, 저피비아 이거 이제 구려 에이, 이거 안 돼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매수하고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999년, 2000년에 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에이, 저퍼, 저피비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아, 인터넷, 미래 어, 찬란한 미래 예아! 이럴 때가 바로 이제 저퍼, 저피비아를 주식을 살 때였고 그 후에 바로 인터넷 주식이 망해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아,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었죠. 유익하면은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에,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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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